또... 동료가... 줄었어... EDF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원을 모집해야 해! 강제 징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강제 징병 중이다! 폴리건 4로 텔리포테이션 힘을 파괴하겠다! 폴리건 4 발사까지! 3! 2! 1! 폴리건 4 발사까지! 텔리포테이션 10 파괴 성공! 적의 폴리건 포르군! 적의 장갑을 뚫었어! 지상무대 전진! 텔리포테이션 10을 격추해라! 텔리포테이션 10을 노려라! 텔리포테이션 10을 까지! 텔리포테이션 8과 단지! 텔리포테이션 10을 구조해 내려가야 합니다 텔리포테이션 10으로 텔리포테이션 10을 구조해 텔리포테이션 10을 넣고 텔리포테이션 11을 bricks 툴리포테이션 10을 격파! 제공하여 뭐 중단지 터질게요~! 일병 Achillesu 플리건 포 OP 전체에 이게 더 창피하다고 생각하자! 갈라는 컴퓨터에서의 타입을 해달라! 압력은 발표를 선정하자! 찔렐한 차량을 에이틀은 팔라의로 이동되게 됩니다! 플리건 포 OP 상당히 다른 것들은 시험 운용 단계라 연속사유의 불가능하다! 추가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남은 적들은 우리 힘으로 해치운다. 돌격! 행방이 유연했던 괴생물 아켈로스를 확인했습니다. 작전구역 금방입니다. 뭐라고? 도와주 위원! 이 점령ary는 유명한 게 조금씩 남은 금방의 연기와 전부에게 상호가 있습니다. 나의 연기와 전북이 있는 경기와는 그게 사실이 있을 정도로 뿐이 많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네 част몰로 당을 기반으로 로봇을 가두면 아켈루스는? 왜 여긴 나타난 거지? 괴물들이 그놈을 끌어들이기라도 하는 건가? 아켈루스를 공격해라! 그냥 보내지마! 아켈루스의 채탄! 공격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 아켈루스를 쏴! 이렇게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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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